사이렌 헤드 어 우리가 다 아는 그 사이렌 헤드이지 않을까? 조금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바아로 스타트 좀 옛날 게임인가? 뭐죠? 프레시 들고 있네? 대현압부터 일로 가는 건가 봐 띄엇 뭐야 저기 있나봐 빵빵대지 마라 어? 뭐야 뭐지? 어우 시끄러 손톱인가? 매직클로? 자식 원 원 원 이 녀석 손톱으로 사냥하는 녀석인가봐 근데 나는 왜 여길 들어가고 있는거야? 어? 어? 몰라서 들어가는거야 뭐야 어 뭐지? 뭐가 또 매달려있어요 뭐죠 이거? 곰돌인가? 갈 데가 없는데? 어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음 어디로 가라는거지? 분명히 여긴데? 저거 저게 뭐냐고 아 저걸 아까 주웠어야 됐나? 주워볼까? 도도도도독 이게 아까 뭐였을까? 저거 딱 누가 봐도 줍게 생겼는데 아아 셔츠야 근데 뭐 여기도 있다 가방 가방? 응 가방 셔츠 그리고 아까 그 녀석은 뭔데 그러면 톡톡톡톡 아 무슨 어? 김 같대 김 삼각김밥 삼각김밥은 참치마요지 두가지로 나뉘거든요 참치마요와 이건 뭔데 어 돌아가래 아 이쪽으로 사 사이드 어어 아이씨 조졌어요 사이드타 나무 끼고 이렇게 음 늦었어 음 느려 그렇게 느려서야 소름끼쳐 저녀석 쇼컷하는건 아니겠죠 지름길로 아니네요 어 방아버 같은 놈 원 원 원 원 원 되게 느린데? 너무 쉽잖아 어? 뭐지? 사람 흉내내는데? 나갓 뭐보다 손 부들부들하면서 시동거는 수준 어? 부들부들부들 바들바들바들 빨리 가자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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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이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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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그럼 뭘? 엑소시스트 어 곰팡이 퇴마사 라는 제목입니다 뭐 곰팡이 제거하는 사람인가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바아아아아아 로 레츠고 뭐야 뭐야 아니 뭐 여긴 다른 별인가요? 경사 수준 뭐야 미쳤는데 어떻게 올라왔지? 들어가보자 계십니까 의뢰를 받고 왔어요 이거 곰팡이 아닙니까? 아주 어마어마하구만 아 못 뿌리는건가? 뿌렷 싸아아악 어 어 뭐야 더 거세진다 응? 없애지 못하면 컷 뭐야 곰팡이 이게 대충하면 더 커지는데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뭐 한 요정도 멋진해지지 아닌가? 기분 탓이었나봐요 자 일단은 위층부터 한번 돌아볼까?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위에 먼저 갔다가 지하로 가라는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게 누가 이사오기 전에 곰팡이가 껴가지고 다 제거를 하는거 인거 같은데 달 왜이렇게 커? 뭐야 이렇게 싹 싹 컷 컷 컷컷컷컷컷컷컷 뭐야 상관없다고? 어쩔? 나도 먹고 살아야되요 어? 컷 컷컷컷컷 아 벽 한 면은 한 번에 사라진다 오케이 컷 누구도 컷 컷컷컷컷컷컷 컷컷컷 뭐야 괴성을 지르는데? 곰팡이 녀석 옥시싹싹이다 이것들아 어? 곰팡이 재고 컷 컷 컷컷컷컷컷컷컷컷컷 컷컷컷컷컷컷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오 죽으냐어? 애송있는 녀석들 컷 돼지가 있네 돼지 소리 아닙니까? 컷 컷 컷 컷 컷 컷 컷 돼지 녀석 돼지는 은근 깔끔해 어? 이거 뭐지? 까불지마 컷 니 잘 안하나 잔디야 뭐야 잘 안하지마 돼지들인가 어? 여기서 뭐하냐고? 너 잡으러 왔다 임마 올씨 싹싹이야 이거 한국 제품이 좋다 어? 사사사사삭 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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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삭 사삭 컷컷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! 컷! 어 뭐야? 어? 뭐야? 컷컷컷 일단 지운다 내가 어? 잠깐만 뭐지? 닥터 스트레인지? 도르마무에요? 지하로 내려오라고? 뭐 함 뜨자 이거냐? 어?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내려갓 너 뭔데? 넌 곰팡이가 아니잖아 뭐지? 와 일로와 눈이야 뭐야? 어? 왕곰팡이? 왕곰팡이 저거 뭐지? 악마인가요? 지하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지? 어? 헥? 뭐죠? 넌 그냥 돌일 뿐 아니야? 웃어? 아니! 예에 세균맨이었네? 응 어? 진짜 여기 있는 다른 행성이었나요? 뭐야? 저 녀석 저 녀석 불을 옮기고 다니고 있어 아... 자... 몰월드 엑서시스트 잘 해봤습니다 누가 마? 맘이 질기 감사합니다.